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양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장 시황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파월의장의 시장 달래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앞선 코너에서 충분히 설명 들으셨지만 결론을 보면 S&P500과 나스닥이 모두 사상 체육가를 갔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S&P500은 금년 들어서 벌써 52번째였죠. 나스닥은 32번째 사상 체육가를 기록했습니다. 헬스케어라든가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했고요. 특히 에너지, 금융주 같은 경기 민감 섹터의 반등폭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시장은 한마디로 질주본능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일 정도로 누가 뭐라 그러건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악재가 있더라도 시장을 거슬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만큼 아주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단연껏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간 단일 보면 다우지수기 1% 올랐고요. S&P500은 1.5% 올라갔는데요. 나스닥은 무려 2.8%로 거의 3% 가까운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게 호재일지 알재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에는 국채금리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시장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유가는 69달러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주간 단일은 무려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섹터, 대표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의 반등을 지난주 내내 주도에 따라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는 소폭 하락한 채 일단은 마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흔히 얘기해서 선진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A-F-E라는 것으로 쓰는데요. MSC의 E-A-F-E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건데 역시 이것도 주간 단일 1.4% 올라왔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가 유난히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여유가 좀 있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짚어줬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넘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에 대한 부분은 앞선 교수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더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얘기했고 제넘 파월 의장은 보통 때 제가 봤을 때 톤과 연설 톤과 내용의 톤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사진 한 장에 다 녹아져 있다고 보는데 제가 사진 굳이 이런 사진을 가까운 것은 상당히 겸손한 표현을 썼고요. 겸손하고 정말 시장에 대해서 안도하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고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테이프링 금년에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도 얘기는 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시장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재의 초저금리 시장, 금리가 낮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했거든요. 그것은 앞서 말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고용 시장을 얘기 많이 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연준에 할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또 다짐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물론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벌써 지난주부터 월계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특히 백악관에서도 그런 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롬 파라보장의 연인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그것에 대한 것도 저는 느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미국 경제를 위해서 연준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충실하겠다는 멘트가 제가 들었을 때는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멘트에 대해서 이런 연설에 대해서 월가의 시간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 멀었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판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위 2013년에 있었던 긴축 발작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웰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 오래 시작된다는 것은 확실한 메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긴축.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래서 주익 시장이 떨어지고 이런 것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메시지를 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주가로 보면 몇 가지만 보면 앞서 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선모빌 같은 것이 올라왔고요.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커섰죠. 그중에서 반도체 장비 시장의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는데요. 랩 리터치 같은 경우도 4%가 올랐고요. AMD나 엔비디아 이런 것도 다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도 1.77%는 올라가면서 사상 최우가로 마감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테이퍼링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증시는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있는데 이미 테이퍼링 연내 시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해 준 거였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시기가 멀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해 주다 보니까 시장은 딱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파월 회장의 연설이 10시 20분이 조금 넘어서 끝을 맺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장이 아주 시원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날장 빅테크주들 흐름도 좀 확인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 같네요. 다만 빅테크는 지난주 내내 강부압 정도에서 보았권에서 움직였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0.7%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초반, 중반 하면서 한 3일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요. 0.2% 정도 일단은 반등을 일단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역시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말씀 여러 번 드렸다시피 빅테크 중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률이 높은 것이 구글 알파벳이 되겠고요. 상승 규모, 금액 기준을 보면 시가층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의외로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지난 금요일날도 1% 정도 반등을 했고요. 페이스북도 아주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체 효과가 약간은 모자르지만 사상체 효과에 바짝 다가서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한 번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빅테크에 비롯해서 JP명으로 유력 인사들이 아시는 분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백악관에 다들 불려간 거 아닙니까? 불려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반독점의 이슈 여전히 그런 것일 때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소위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들, 소위 빅테크를 포함한 금융기업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투자라는 걸 밝히면서 뭔가 지금 월가의 시각도 어떤 워싱턴의 백악관이나 현 민주당과 빅테크가 그렇게 척을 지는 사이는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1.5%가 지난 주말에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빅테크 주들 먼저 봤고 그 밖의 특징 주들도 볼 텐데 기술주 가운데에서는 반도체 주들이 특히나 강했던 만큼 엔비디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주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이 있죠. 특히 미국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은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분이건 본인이건 게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영상 관련 편집이나 이런 것 같은 분들이 예외 없이 다 꼽는 그래픽 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모르신 분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도 다 합니다. 초등학생만 해도 엔비디아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워낙 부족하니까 엔비디아의 중고가격이 신가보다 비싸지는 그런 것들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서를 보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또다시 2.57%가 올라갔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요즘 소위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시스템 말로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도 들어가죠. 그리고 인공지능에 들어가죠. 메타버스 이런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의 무서움이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역시 개별 주식보다는 ETF가 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ETF나 ETF나 소위 뮤추얼 펀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 1위 시장이 블랙락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흑석동이라고 누가 얘기하셨죠. 우리가 흑석이라고 하죠. 재미난 표현이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블랙락은 자산 규모가 9조 달러가 나왔습니다. 9조 달러면 한국 돈을 1경이 넘는 돈을 자산 운영 시장에 갖고 있거든요. 엄청난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2%나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블랙락나 엔비디아는 슈퍼마켓에서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아마 직접 소비를 안 하더라도 선물 사주신 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많이 사주셨을 텐데요. 또 갈색병 모르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것도 사상체 효과로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BNPL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소위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갑자기 더 맞는 걸 갖게 됐는데요. 아마존이 어펌이라는 BNPL, 그러니까 할부나 시장에 대해서 그걸 하는 3자 업체가 있는데 이것과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회사가 지금 어펌이라는 회사가 시간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한때 40%까지 올라갔다가 시간에 30% 이상으로 마감된 거래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규장이 열리면서 가장 큰 특징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날 특징주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월가워즈 채널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블랙락의 경우에도 저희가 다뤘던 종목이고요. 또 ST로더, 그리고 BNPL 후불결제 시장까지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앞서 확실하게 짚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이제 어펌이 아마존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후불결제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얼마나 더 키워나갈지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미국 증시가 지난주 주간 단위 흐름으로는 어땠는지도 한번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가 아주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나 금융주, 소재, 이미 소비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기 민감이라고 불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반등폭이 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상승 종목군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엑션모빌 같은 것들이 아주 강한 흐름이 보여졌고요. 비자나 마스터컴은 아직은 큰 반향을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것이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따 금융주, 그리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이 모두 4%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빨간색인데요. 지난주에 보면 그 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파이자 같은 소위 헬스케어 섹터 주식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파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모습 3, 4%씩 하락했고요. 월마트나 펩시콜라도 2, 3%는 내렸습니다. 한편 P&G 같은 경우 필수 소비재 주식들도 지난주에 별로 재미가 없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지난주에는 소위 방어적 섹터 있는 주식들이 쉬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민감, 흔히 시클리컬 주식들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네요. 확실히 디펜십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좀 빨간 모습이고 시클리컬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좀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간 단위 흐름까지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는 한 주간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해봐야 될 증시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뭐래도 고용보고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을 한 해의 미국 경제 회복의 척도로 삼겠다는 것은 제롬 파로 의장이 줄곧 얘기했던 것이고 지난 금요일 연설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바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말 발표됩니다. 7월에는 깜짝 실적이 나왔죠. 의외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94만 3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75만 건 정도로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실업률은 5.2%, 5%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에 월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에서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당장 오늘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기존 주택이 나오겠고요. 31일 날, 내일은 케이스슐러 주택지수라고 해서 주택 관련해서 일반적인 지수를 미국의 20개의 대도시를 갖고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이 주택시장에 항상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의 관심 지표거든요. 이게 31일 화요일에 나옵니다. 그 밖에는 ADP 민간 일자리가 이틀 먼저 앞서서 고용보고서 앞서서 나오는 것이 수요일이 되겠고요. 그 밖의 이번 주에는 ISM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된다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편 실적만 보면, 정확히 보면 지난 금요일까지 500개 중에 489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 나왔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은 S&P 500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S&P 500이 11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S&P 500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크라우드 스트레이크, 그리고 추이,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도키사인 등이 이번 주에 관심 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던 잭슨홀 미팅은 드디어 끝이 났고,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한숨을 돌리고서, 우리가 이번 주 증시 일정들 챙겨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은 MTN 2학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에서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도 정확하게 5시 55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